여기는 신림역에서 500미터 거리입니다. 많이 역세권이죠? 여기 지상층이구요. 가격은 1000에 42만원 보증금은 500도 가능합니다. 관리비는 6만원이구요. 아무래도 역에서 500미터면 5분 정도면 되기 때문에 역에서 가깝기 때문에 가격 대비해서 방은 뭐 위치 생각하면 나쁘지는 않습니다. 워낙 가깝기 때문에 일단 이 벽에서 여기 이 벽까지가 3m 나오네요. 2m 95 나오는데 옷장이 좀 튀어나와 있어서 한 3m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이 냉장고 말고 여기 이 벽걸이 에어컨 붙어있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m 60 나오네요. 건물은 뭐 아예 신축급은 아니지만 되게 깔끔한 편이구요. 역에서 많이 가깝다. 그리고 여기 5층이고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있는 5층이고 불을 꺼도 채광이 나쁘진 않죠. 불을 꺼도 채광이 좋은 편이고 신발장도 크게 있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다른 옷 수도 있어서 그것도 한번 같이 찍어서 올려봐야 돼요. 예전에 여기가 제 기억이 맞다면 당기도 받아줬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한글자막 by 한효정